김천륜 교수님은 내일 저녁 KBS 홀에서 평화 콘서트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많은 분들에게 그 감동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보이시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 만드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 시간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낮 1시 20분 그리고 밤 9시 10분 이렇게 하루에 3번 방송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의 시청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교계 뉴스 시간인데요. 지난달 철거된 애기봉 등탑이 철거된 이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재건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기총은 재건을 위한 기자회견을 비롯해 애기봉에서 기도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의민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 등탑이 43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애기봉 등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국민적인 재건 추진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보수 성향의 256개 단체가 모인 범심의사회단체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의 정신과 남북평화운동 차원에서 애기봉 등탑 재건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 회장은 평화의 상징인 애기봉 등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재건 추진 캠페인과 기금마련 사업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그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기총에서는 원래 세우신 순수한 동기 그대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부여하지 않고 한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면서 특별히 전쟁의 종식과 함께 남북의 평화가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편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와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는 한기총의 애기봉 등탑 재건립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애기봉 등탑이 대북심리전의 도구였다며 재건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애기봉 등탑 재건과 관련해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 명예회장 주두홍 교수는 지금은 북한 동포를 위해 한국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볼 때라고 전했습니다. 뭐냐 이런 문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생각한다면 이런 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연합과 일치를 말하던 한국교회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애기봉 등탑 재건 문제 앞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애기봉 전망대에서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